오늘 저녁 보러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 하나도 있는 것 없이 수상하게 됩니다. 지금 며칠을 가면, 지금 며칠을 보고, 클릭을 한 번 하시나요? 편집사에 보상으로 드려 드릴게요. 그걸 주지 않으시지만, 다시 전화합니다. 지금 아는 제일 쉬운 학생이냐, 기대문을 추천드리고, 그리고 또 편하게, 시원하실 수 있도록 주시면, 북한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녁을 추천하시고, 고급히? 아유, 소원 잘 모르겠네. 아유, 모르겠다.